나가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빡세게 해.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요? 혜정군, 같이 달리겠다는 의미로 우리도 마감날 오픈할까? 네, 좋습니다. 한번 해봐. 어머나 무슨 일이야 하늘도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꿈에서 막 그려왔었던 이상의 모습 이거 왜 푸드트럭이에요. 정정원, 할 수 있다! 야. 아니야. 담궈. 수박. 어깨가 그냥 똑같은 편이 아니냐고. 하하하하. 이 차 이맹에 얼어붙지마. 나도 어쩔 줄 몰라 조금 당황했어. 혹시 우리 생각보다 서로 잘 모르는 걸까? 홍진주. 응? 음? 음? 진짜? 어. 음. 음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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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!